1. 빌리뽀서 2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리뽀서 2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십시오. 아멘 지난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지난주 기억나세요? 어휴, 예. 벌써 3분의 1을 아시네요. 자,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조로 영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기독교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니테리언 철치라고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랑 다른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삼위일체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열쇠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조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키예요. 기독교에서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구세조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조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영접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어떻게 신분이 바뀝니까? 죄의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다른 말로는 마귀의 종 사탄의 종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 성경은 그 사람을 마귀의 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죄의 자식 죄의 자식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성경은 그 사람을 죄의 자식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뭐였죠? 아까 하나 말씀하셨죠? 칭이 회심 하나 더 중생 맞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세 가지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뭐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자식과 부모지간이 됐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는 보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유 아니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유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옵을 이어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큰 유산을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유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뭡니까? 백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원 공동체의 이론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회 우리죠. 우리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물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또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이면서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고 막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막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 칭의 회심 이거의 특징은 이거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해 중생 칭의 회심 이 과정에는요 내가 어떤 자격이 되거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중생 칭의 회심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를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과정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여기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거기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칭의와 중생과 회심은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옛날에 한번 영접했는데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영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고 그러니까 회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대로 머물거나 우리가 자꾸만 막 믿음이 점점점 흔들려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지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습니까?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는 공적인 예식은 평생에 한 번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게 필요 그런 것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이렇게 잘 자식이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랑 관계가 막 좋을 땐 좋아하는데 부모가 너무 부모한테 너무 부모가 너무 싫고 믿고 그러면은 내가 다시 다른 부모님한테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니 한 번 태어나면은 그냥 그 자식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 칭의 회심 같은 구원은 이례적인 이례적인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구원을 마지막 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구원을 이룬 게 아닌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나가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건가요? 응? 이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막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2단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저 모 마니씨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 한번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됐는데 중간에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중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전히 2단에 빠져도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것은 한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이와 회심과 중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회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중생과 칭이와 회심이라 중생은 어디에 초점이 되어있냐면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 전에는 죄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에는 태어나는 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완성됐느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자라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하고 그래서 자라가야 돼요. 그렇죠? 중생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남과 더불어 거기에 무엇이 요청되냐면 성장이 요청되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 그럼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아직 남아있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죄의 본성들을 이제는 점점점점 없애나가고 줄여나가야 되는 바로 거기에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심 회심은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는 것과 더불어 어디를 향해야 되죠? 누구를 향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죠. 돌아서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멈춰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이라는 것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나의 죄의 본성을 없애가는 과정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걸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우리가 새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그죠?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야 되는데 아기가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되죠. 그죠? 잘 먹는 게 우리가 그러면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 게 뭡니까? 뭘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게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 영한 투시력이 있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딱 보면 아마 어떤 분은 지금 영혼이 트튼하게 자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빽짝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하는 분도 그런 분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여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호흡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숨을 쉬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필요하고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유어린아이와 같은 영혼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교회 와가지고 직분을 어떤 직분을 얻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이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만 시험 들면 푹 그냥 시험 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막 봉사하다가도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옆에서 누가 싫은 소리 한 번 탁 하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숙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 영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직분도 맡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튼튼해 보일지 몰라도 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봉사하다가도 순간에 시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훈련이죠.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의롭게 칭이 우리의 더러운 죄의 본성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심 이제는 돌아섰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은 그래서 딱 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는 건 뭡니까?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옛날의 모습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어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면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점점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저 가로등이 있어요. 깜깜한데 저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 멀리 있을 때는 그냥 빛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뭐가 됩니까? 거기 가까이 뭐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수록 또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냐면요. 점점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뒤에 그림자가 점점점 진해져요. 그죠?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림자가 점점 진해져요. 멀리 있을 때는 그냥 그림자가 흐릿하게 있다가 가까이 갈수록 진해져요. 이게 바로 이게 신앙의 성화예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 숨겨졌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고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려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 자신은 나의 몰랐었던 흐리했었던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주님 앞에 더 회귀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내 눈에는 이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지?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요 정상이에요.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잘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점점점점 성화에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갈 때는 점점점점 우리의 감춰졌던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옷 위에다가 덮어 씌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더러운 옷들이 자꾸만 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데가 구원파죠. 구원파는 한 번 용서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기도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성화될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 성장, 성숙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더 눈물을 흘려요. 이것이 동시에 이뤄져요. 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발견되면서 동시에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더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죠. 그러면 이 성화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면 이 구원은 이런 중생과 회심과 칭의를 통해서 시작을 해요.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면 그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언제? 응? 내가 죽을 때?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됐습니까?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죠?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때를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칭의 또 회심 그리고 중생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완성된다. 이게 구원입니다. 거기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것은 그 돌아서는 과정에서 영화가 되는 과정까지 이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 이 성화에서 바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런 과정이 성화인데 그 성화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화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말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되다라는 게 성화잖아요 거룩할 성자에 되라자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있죠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되어있죠 우리가 성화가 성화가 되는 과정은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주일성수를 잘하는 것이 성화는 아니에요 그것만이 성화는 아니에요 모든 행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변하냐 지정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정의 지 뭡니까 지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에서의 지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일까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될까요 공부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신앙서적들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것이 성장해 가는 것이 지적인 성장 이것이 성화의 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 뭘까요 정 정 감정 감정 마음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측은지심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짜 기독교인이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 측은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웃을 궁유리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정 바로 성화되는 모습입니다 성숙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의 의 뭡니까 지식적인 것 감성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행합입니다 행합 이런 것들을 지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요 여기서 끝나면 이게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죠 이렇게 지정의가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드립다 머릿속에 꽉꽉 채워놓는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추가로 한다고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 깨달은 것이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식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온 그 구체적인 모습이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그렇게 나타나면서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면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성품으로 변화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런 것들 금할 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지정의의 모습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화의 주체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성화에 대한 주체는 성화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가고 또 걸어가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만 믿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그냥 살고 있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냥 그냥 막 발산하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 걸어가지를 않고 그냥 돌아서 가지고 돌아선 것에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의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나이에 비해서도 훨씬 더 아주 영적으로 성장한 성화의 그런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있어서 혈기를 막 발산하고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아주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바로 이 성화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아놓고서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부모 같은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그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마음에 뭔가 찔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찔리는 게 누구냐면요 성령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전에는 술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거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아휴 이제 내가 이거 좀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제는 신앙적으로 성장성숙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푹 찔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예수님 믿었다면서 좀 요거 좀 고쳐봐 한 번 푹 찔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찔러서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찔러시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고 그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알게 하시는 데 까지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확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확 바꿔가지고 쫙 바꿔놓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반대로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들인 거예요 사탄들 사탄들이 여전히 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꼭 끌어뜨리기 위해서 사탄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갈등을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 마음이 굉장히 다른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얼마를 이득을 보는데 그런데 이게 불법이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럴 때 한쪽에서는 불법 범법하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지 믿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이게 있고 한 번만 눈 감아 다 하잖아 다 하는데 뭐 어때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죠 여기서 한 번만 눈 감아 다 하잖아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야 그래도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어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응? 결정은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는요 성화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냐면 자식에게 있어요 성화는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길을 선택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죄의 사탄의 꼬임에 마음이 더 끌려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이 좀 내가 좀 약해졌다 싶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이 많이 납니까? 나쁜 생각이 많이 납니까? 우리 마음은요 약해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사탄의 소리를 귀를 자꾸만 듣게 돼요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화의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이 말씀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성화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그 훈련 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로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화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이 성화가 아니라 삶이 변하는 것이 성화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모여가지고는 주로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종교 생활 예배 뭐 이런 봉사 이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화의 궁극적인 모습은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훈련 받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무슨 훈련 받을까요? 누군가가 그냥 나에게 아픈 말을 팍 해버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팍 올라오잖아요 화가 올라오죠 그럴 때 그걸 한번 참는 훈련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아이고 내가 내가 내 분노를 조절 못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미숙한 사람들 아직도 성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에서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훈련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훈련 장소에 훈련 받을 때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아주 편안하게 그냥 다 해주게 해주니까 아주 어렵게 합니까 힘들게 하잖아요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실전에서 써먹으라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런 훈련 받는 거예요 막 누구랑 좀 불편한 관계 그런데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훈련도 받아보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것도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여기서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변화를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의 그런 훈련 받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기가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그렇게 훈련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거룩 이렇게 사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무 문제 없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간다라는 것을 훈련 받아서 내가 그런 것이 훈련 받아서 내 몸에 이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성령의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화의 과정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도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나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더 성화를 깊이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교회의 공동체에서 훈련을 통해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해가면 주의 발이 나를 헝구하미요 내가 주의 흥불을 받는 찬대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대세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 말 안에 엎드려 찬대 평화 어둠을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세워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두 분 귀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료들 십자가의 힘이 주의 모습을 바랍게 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손길을 걸으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화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화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왠지 우리들이 너무나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함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없던 로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화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날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함 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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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